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 입니다 후 자 우리 오랜만에 하면 제가 또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요즘에 유명하거든요 컵패드 라는 게임인데 그림체가 80년대 디즈니 그림체로 갖다 만든 게임이에요 진짜 이뻐요 저도 보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 자 컵패드 노래도 되게 좋거든요 자 대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컵패드 형제가 살았어요 어 형제 저 빨간 애가 컵패드고 왼쪽에 파란 애가 머그맨 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얘들이 어느 날 카지노에 갔어요 카지노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카지노에 갔어요 한번 내가 미리 해왔지 카지노에 가서 막 게임을 하는데 어 돈을 잘 따는 거야 돈을 엄청 잘 따는 거야 어 돈을 겁나 잘 따는 거예요 어 흐르고 있던 중에 여기 카지노 주인장이 납신 거예요 악마라고 말 그대로 악마 데빌 카지노 주인장이 납신 거예요 이 카지노 주인장이 저 컵패드 형제한테 말했어요 야 니네 나하고 한번 하자 나 니네가 이기면은 어 내가 니네가 이기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내 카지노를 줄게 니네가 니네가 지면은 나한테 영혼을 달라 영혼을 할래 했는데 이제 동생은 하지 말자 했었는데 컵패드 저 멍청한 형이 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게임을 해버린거죠 그래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결국 영혼이 이 악마한테 저당 잡혔는데 그래서 이 악마가 일을 시켜요 컵패드 형제가 이제 어떻게 하죠 돈이 저희 돈 없는 데에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악마가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들 가서 어 너희들이 가서 이 영혼 계약서라고 있거든요 영혼 계약서 나한테 영혼이 저당 잡힌 놈들이 지금 도망갔다 고녀석들을 고녀석들을 때려 눕히고 고녀석들한테 영혼 계약서를 뺏어와라 언제까지? 밤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준거예요 그래서 이 컵패드 형제가 일수 노릇을 하러 가는겁니다 자 이제 가봐! 하고 추천했죠? 자 이렇게 해서 컵패드 형제가 이제 그 일수꾼 노릇을 하러 가는겁니다 아시겠죠? 주인공이 악당이예요 돈 다 뺏고 다니는거야 자 자 대충 어 니네들 뭐 데빌한테 졌구나 어? 어? 하... 음... 너도 친구랑 같이 2인프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보니까 그리고 마법 물량을 줬어요 이걸로 싸... 이걸로 뭐 하시면 넌 싸울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마법의 힘으로 자 오케이 앞뒤 어허 표정이 약간 영악하게 생겼죠? 점프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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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토리얼 오우 와 야 되게 마음에 드네 이거 흠 자 안끼 점프 쉬프트 오호 안끼 오케이 엑스가 슛이구요 룩? 룩이라고? 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도 있어? 아 아 아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점프 두번? 오호 아 이렇게 뭐라? 리스펙? 뭐야 이거 뭐야 아 죽으면은 여기서 살아난다 부위? 이거 뭐야 이거 필살기인가? 필살기도 있네 업그레이드 어태 약간 조작이 살짝 어렵네요 한면도 안 죽이고 플레이 안하고요 그거 보자고 일단 한번 해보자고 어디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아 나가라고 오케이 자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그림체가 이게 보니까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 다 직접 그렸다 하더라고요 약간 마련 느낌이네 그 뭐야 뭡니까 이거 아 아 이게 새로운 기술 같은 느낌이구나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헤이 펠라 안녕 친구 아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알았어 오 뭘 주네 고마워 말 잘 걸었대요 오 이게 샵? 포크린 포크린? 상점 같은데요 웰컴 오 하트 아 오 이거 강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아 아 아 사실 돈이 돈이 있긴 하네 일단 그냥 가보자 굿바이 일단 그냥 해볼게요 뭐 일단 자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살짝 보긴 봤거든요 자 여기부터 가봅시다 제트 로타닉 파닉 패닉 로타닉 패닉 아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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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네 자 깨살 두고 오 오 오 1탄에 일단 쉬운 듯 살짝 자 오 필살기 필살기 아 필살기 쓸 수 있구나 오 오 오 어 왼쪽 아래 보면 카드가 슬슬 올라와 mucho 저희 필살기 인가 봐야 보니까 와 그림자 진짜 이쁘잖아요 여러분 오 어 허니! 허이구야, 죽네. 다시! 어이구! 자, 집중 집중 딱 총 다다다닥 손가락으로 손가락 총 쏘네요. 그냥 만화 보는 것 같더라구요, 만화 오케이 자, 얘는 쉽고 오! 글자 채 말린다고? 자, 두번째 것도 어 뭐야, 야 왜 맞아? 아이고 이런 왼쪽으로 hp 써 있죠? 우웽 우웽 어허허허허헝 운에 울어. 얘는 쉬운 것 같아, 얘는 쉬운 것 같아 난이도가 따로 없나 근데? 자, 이거 깰 수 있거든요 오케이 깨주고, 필살기 위로도 날 수 있네, 위로도 오케이, 되게 귀엽다, 캐릭터가 당근 되게 웃기게 생겼네 오케이, 넉아웃 자, 이러면 깬 겁니다 오케이, 깬 겁니다, 여러분 재밌죠? 비 마이너스 디즈니만 보는 것 같아 카펫 어, 이렇게 생기는구나, 길이 자, 이게 영혼 저장서네요 말 걸어볼까? 자, 저 위에 안 가봤는데 이거 게임이 2만 차원인가랄까, 아마 이게 뭐야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보스야, 설마? 보스네? 오 오 아, 씨, 모기가 이렇게 좋아 아, 씨, 모기 야, 모기, 씨 아, 모기 아, 잡았다 아, 모기 뭐, 그새 들어왔어 아, 잠깐만요 야, 문 잠가야 되는데 모기, 그새 들어오면 어떠냐 그새 모기 들어오면 어떡해 야, 모기 아쉽다 죽었어 모기 좀 그만 죽으면 안 되냐, 이거? 좀비나 이티메어보다 낫죠, 그쵸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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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냥 죽네 아, 계속 쫓아오네요 아이고 와우 와우 아이고, 야, 이거 진짜 죽는데 와우 와우 와우, 어렵다 아잉 아 게임이 너무 빨라 와우 내가 너무 빨리 가나 지금 아유 야 절반이네 여기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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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거 뜨지 말라고 내가 너무 급하게 하나 지금 와우 와우 자 거의 절반 왔구요 아 야 맨날 잘하는 사람거 보다가 보리니까 맵다 오 쉽지가 않아 아니 이게 그 뭐랄까 내가 어려운게 지금 느낌 뭐냐면 지금 캐릭터들이 딱 명확하게 그 맞는 포인트가 구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냥 그냥 다 냈다 왔는데 너무 빨라 와우 재밌네 재밌어 에너지가 3밖에 없는데 아니 좀 마리오처럼 그냥 밟으면 넘어가 맞냐 와우 어려워 어려워 어 어 와 바로 내리네 저게 어우 저 밤톨이 저기 바로 내려오네 아니 아 저거 저거 어떻게 좀 해야겠다 저거 아 저거 거지같은거 어떻게 좀 해야겠다 저거 악색 필요할때 저거 또 끝날거 아니야 너무 빨리 갔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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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어 어깨는 처지가 났어 어 와 와 그래서 사상하다 왼쪽 왼쪽 오케이 다행히 몬스터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케이 좋아 나와봐 나와봐 저게 바로 내려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우와 영중를보소 오케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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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꽤 났습니다 우와 씨 큰일 날 뻔 우와 씨 큰일 날 뻔 아 아 섬차 천재 천재 어우 깼다 와 얘 됐다 겠다 후 으 으 응 쉽지가 내마니어스 가 봅시다 계속 이런식으로 보스러쉬 라고 보십니다 퍼펙 어 남은 또 뭐가 있는데 뭐야 루즈 오브 언 오즈 오즈의 오즈의 장미라고 오즈 되게 인사 좋아 보이는데 이마 이렇게 좋아해가 쉬어 이거 쉬워 쉬운 것 쉬운 것 아직 뭔지 모르게 불안해 일단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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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오케이 뭐 좀 잘하는 듯 어 아 이럴수 뭐지 뭐하는거지 뭐함 왜 그쪽 보냐 오케 아니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죠 이거야 오케 첫번째가 쉽구요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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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화 왔는데 지금 전화 말고 우와 아 전화 오지마요 지금 바빠요 야 이거 어렵다 예측이 하네 예측이 오케 피해주고 약간 롱맨 같은 느낌이네요 살짝 뭔가 먹었구요 오 오 오 오 저건 어떻게 피해주 아 저 구부려서 앉아 사는 건가 5 어차하고 있어 아이고 아우 다 피했어 어기 피하고 좋았어 야가 된다는 것 5 뭐야 레스티 피스 와우 피해주고 오케이 어 좀 잘하는 것 같아 살짝 피해주고 어 깼다 결국 컷패드 어 우석이야 어서와 트레일러에서 본보스 자 잘 깨고 있는거 나 잘 깨고 있는거 같지 근데 좀 잘하고 있는거 같잖아 자 그림체 귀엽죠 그림체가 80년 디즈니풍이라서 되게 예뻐요 얘는 뭐야 이 아가씨는 또 뭐야 이거 뭐야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어 뭐야 한번만에 죽어? 헐 tintin 자 안맞죠 어어 어어 에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거지 뭐 내가 뭐 없나 지금 뭐지 어쩌라는 거야 야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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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분홍색이지 분홍색이지 뭔가 싶은데 패딩이 된다 아 이렇게 쉽네 쉽네 쉬어 디펜스 디펜스 오피 좋아 쉬어요 그렇기에 굳이 총 안써야 되잖아 총 안써야 되잖아 이거 그치 할아버지 오케이 아무도 못 오게 막십시오 안 돼 핫! 핫! 오케이! 쉽네! 이게 뭐야 어? 뭘 준거 같은데? 뭘 준거한테 뭘 준지 모르겠구요 음... 새로운 슈퍼라 왔다고? 뭐야 이거 또 이 퀵 메뉴 슈퍼드 아 슈퍼 이거구나 뭔가 에너지 빔이라는게 생겼네요 뭐야 자 뭐가 에너지 빔이라는게 생겼어요 뭐죠 이게? 블루프린트? 아 비행기구나 아 모기안냄새 파티? 패릿! 아 오케이 가자 음 갑시다 다양해서 재밌어 보니까 얘 좀 이뻐보이는데 얘 좀 이 퀵트가 너무 이뻐 입에서 뭘 싸죠 쏘죠 우와 뭐야 어이 뭐야 필살이? 아 이렇게 쓰는구나 길이를 모으면 뭐 이거 다 모으면 무슨 필살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흠 어이구 어이구 자 에너지 나왔구요 저것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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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라고 저건 또 어허 다시 합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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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뿔 조심하구요 어허 어허 얘네들이 순식간에 그 움직이는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조심해야 돼요 자 잘 모았어 필살기 필살기 얍 필살기 아 이렇게 있는구나 오호 호스 에너지에 딱히 표시가 안되있네요 얘네도 뭐야 저것도 뭐야 저것도 비해 어떻게 비해 저것도 불안한데 뭐죠? 와 뭐 저런게 다 있어 뭐 저런게 다 있냐 진짜 또또또또또 피해주고 얼추 알겠어 어 어 뭔가 2페이지 3페이지? 3페이지? 우와씨 별조심 필살기 가사 박치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다왔는데 아깝다 와우와우 hetmaic will get red hull here go 배 incompletnie 배추 패턴 알겠어 터치고 피해주고 피피피피 오케이 아 이거 맞으면 어떻게 함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어이구 피해주고 저 하도 맞으면 안되거든요 저것도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 오케이 아니 저거까지 맞을게 하면 어떻게 하냐 피사기 갑니다 쟤네 일단 안어려 보이는데 와우 우와우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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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하 하 하 일단 가서 기다려봐 상점가면요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점가서 무기를 새로 사면 좋다고 들었거든요 하 본도 좀 뭐였으니까 상점가 없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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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 하 하 하 하 하 흰 하 뭐야 엑스트라 히트 포인트 어 내 아드 데미지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역 난 저 공격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아 이건가 아 고려 부족하네 아 궁금한 게 했던 것도 한번 어떻게 입니까 근데 말보다 시세지 되네 되네 굳이 하고 싶지 않지만 5 이렇게 안보이죠 아 하면 또 이 돈 버는 거 쉬운 것만 할 땐 돼 있네 아 아 아 아 아 포키 아 아 골즈 좀 걸어야 돼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이고 자 갈 수 있죠 저 이제 데미지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이러면 주는 거 아니야 골드? 더 안주니? 니마 골드 좀? 골드 따로 안줌? 로딩이 좀 걸리네 골드 몇 개 있냐 골드 어 뭐야 골드 안주네 일렁 다시 깨봤자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도 이제 가봅시다 한번 오케이 피해주고 자 저 양 무섭죠 양인지 황소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주고 대시를 좀 잘 써야겠다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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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피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우 줄까 있어 짐 쏘자 짜식아 임마 오우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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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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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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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럼 저희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이제 그죠? 바이어도 무섭게임 마지막 페이지 들어간 마저 페이지 필살기 임마 필살기 짜식아 자 저거 좀 위험하거든요 피해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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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야 합니다 앞에 잘 봐야 돼 위 위 잘 봐야 돼 위도 잘 봐야 돼 위도 오우 끝났다 오우 다행이다 에너지가 별로 없어 다행이다 야 보스들이 다행히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나요 다행입니다 오우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